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나 기막힌 일을 보고 살아야 될까 3구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펼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기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3구 대선의 선거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적법하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선관위가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조건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렇게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식으로 계속해서 강행하겠다. 일종의 배째라 이런 식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행동을 보면서 열을 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통보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불법이지만 우리는 한다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적쪽에 확실히 줄을 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을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저쪽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 줄을 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볼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대체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회색 시대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에 확실히 줄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한 적법한 절자를 따를 수 없다는 통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부처가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푸너치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관위 측의 입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관위 측에 요구한 것들 가운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금지, 법이 정한 대로 바코드 사용, 사전투표관 및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합법 준수에 대한 요구를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히 거부하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가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 하에 놓여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1야당조차도 너희들이 떠들어봐야 너희들 힘으로 법 하나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우리 뒤에는 거대 여당이 버티고 있어 이런 해석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냥 법을 통과시키는 데 거숙이나 장식용 국회의인들의 불과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려주었음을 뜻합니다. 번번이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지만 이것에 철저하게 함구하고 침묵한 국민의 힘이 겪는 일은 앞으로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떤 곤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짐이 판단하면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따라야 하느니라. 짐이 감히 판단하면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따라오는 거야. 바로 이것이 선거가 무너진 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힘이 너무나 당연한 사전투표 관련 선거제도에 합법적인 운영을 거부하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스칼리 린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스칼리의 주장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으로 직접 날인을 하고 직접 개인 도장을 보관하는 원칙은 위조투표지를 막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조차도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스칼리 주장이 이어집니다. QR코드는 무궁무진한 용도와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속광학 스캔으로 인식하고 오토 타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QR코드밖에 없습니다. 바코드는 불가능합니다. QR코드는 그야말로 퀵 리스판스입니다. 2천만 명의 투표지를 바코드로 정리하려면 천명이 매치를 달라붙어서 작업을 고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QR코드를 사용하면 단 한 명의 프로그램만 필요합니다. 한 명의 작업으로 2천만 명의 투표 성량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스칼리 주장이 계속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조할 듯 하다가 결국 이준석 등 내부의 압력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선거규칙 변경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구 대선에 부정을 저질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가 등장하면 선관위 측은 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헌법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제발 믿어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선관위 측이 어떤 집단의 사주를 받고 부정선거를 주도할지 하지 않을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카즈 리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선관위가 3구 대선에서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정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선관위 측의 의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식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제1야당이 선관위의 합법적인 그런 법이 정한 대로 매사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선관위의 공직자들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 결국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고치겠다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선관위 내부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선관위가 아니고 선대위 국민의힘의 선대위 내부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자기 문제로 채득하는 그런 날들이 얼마 전은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선관위가 당당하게 그야말로 국민의힘에게 우리가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은 다소 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공직자든 공직자 아니든 간에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선거에 아주 익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1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을 고수하겠다. 이게 뭘 뜻합니까?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